제주 4.3 사건 일부 희생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제주도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여전히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친 희생자들에 대한 사실조사는 4.3 실무위가 조사한 내용을 뒤집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소위 서면 결의로 해서 다수의 결정이라고 해서 내려왔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저희들이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게... 결국 제주도는 4.3 실무위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여건이라며 행자부에서 방침을 결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자부는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유족 회장도 정부가 사실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4.3 중앙위원을 교체하겠다며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한 상황.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가 계속되면서 4.3 흔들기에 대한 반발 여론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